필요한데, 카포를 안 들고 와서 잠시만 비타에 좀 갔다 올게요 저 비타에 있어 나 있어 감사합니다 나 두 개나 있거든요 두 번째로 부를 곡을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성인 되기 전에는 세상이 되게 재밌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성인 되고 나서 보니까 관계에 대한 책임감 사회적 관계에 대한 책임감도 크고 그리고 고통스러운 부분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런 고통과 책임감에서 좀 거듭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고민하면서 써본 곡입니다 이스케이프라는 곡 들려드릴게요 저 벽 뒤에 있는 질문들의 대답은 내가 해줄게 이 거짓 왕국을 너 꽃으로 채워줘 말라 갈라져버린 땅 위에 식물을 키워줘 나의 왕국으로부터 도망친 날 경찰들이 추격할 때 보았던 당신의 눈빛을 다 기억해요 고요한 안개에 닿기던 목장 난 담장 너머를 바라봐요 난 담장 너머를 바라봐요 목장에 남은 나 자신을 내가 용서할 수 있을까요 I need you I need you 마음을 잃지 않아야 해 들리지 않게 조심해 이기적인 마음들에게 내 마음의 치료약은 너의 안에 있어 사랑만이 정답이라면 그건 나의 안에 있어 사랑만이 정답이라면 그건 나의 안에 있어 감사합니다